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 의원님은 산자 위에 계시고 홍홍 의원님은 기재위 맞죠. 네 그렇습니다. 바쁘시죠 지금 국감이 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한참 바쁠 때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기재위 같은 경우는 또 세종에서 해가지고 한 11시쯤 끝나니까 집에 오니까 거의 1시가 다 됐더라고요. 한 2시간 걸리니까 잠도 얼마 못 주무시고 나왔겠네요. 그렇죠. 윤 의원님도 한번 마찬가지실 거고. 네 국감 첫날이었는데 산자에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다 보니까 밤 12시까지 어제 공방을 벌이고 또 오늘은 중소기업청하고 이렇게 특허청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상당히 좀 밤늦게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물론 이제 국감이 진행이 되면 언론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언론에는 아주 일부 그리고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거 아주 정치적인 첨예한 쟁점 이런 것들만 나와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나오는 얘기만 들어보면은 적인 채택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불만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178석이다 보니까 여당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하면 아예 여당의 좀 불리한 또 정부의 불리한 그런 정의들은 아예 채택이 안 되거든요.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의 어떤 본연의 역할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정부의 불리한 그런 정의를 아예 채택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당히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문제점이 많이 하는 게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거. 그리고 연평도 피격 사건. 모든 지금 상임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입장은 어때요? 국감이 원래 행정부 감시하는 자리인데 너무 거대 여당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늘 이제 소수당 입장에서는 그런 증인 채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다만 증인 채택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증인인지 또 단순히 정치 공세를 위한 건지. 예를 들면 자꾸 추미애 장관 경호하고 최근에 월북 논란이 있는 분의 가족들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추미애 장관 케이스는 이미 검찰에서 사건을 종료시켰고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다시 불러서 이미 지난 4, 5개월 이상을 추미애 장관 논란이 몇 개월이 이어졌는데 또다시 국감장에서 그걸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아까 윤영석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감이 본연히 행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행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도리어 격가진 장관 개인 신상. 인사청문회 시즌2를 하는 것과 같은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건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 입장은 기업의 주요 인사들을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그 문제에도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도리어 항상 보면 정부 인사는 우리가 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 활동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기업의 언어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 좀 소극적이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동부지검에서 아무래도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다 보니까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승연차는 부분이 많고 그 무혐의 처리한 이후에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그런 정언을 하고 거짓말을 한 그런 상황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명명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다른 게 두 가지에서. 첫째 사실관계가 다른 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지휘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어요. 한 분이 동부직원 관계자하고 통화한 내용이 지금 그걸 공개를 한 건데 그분은 다 인정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서모 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그 당시 누군가가 통화를 했지만 그것이 당직사병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직사병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누구라고 특정은 안 되지만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변호인 측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동부지검이 인정한 것처럼 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의 카톡 내용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그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서 부대에 연락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본회의에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고 하는 그런 거짓적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를 지금 원천 차단한 것이 지금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부터 얘기할까요? 경제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래서 공정경제 3법 이게 기재위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나요? 기재위보다는 주로 이게 사안이 정무위하고 해당 법안은 정무위 법이고 다음에 상법만 법사위 소관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아마 국감 끝나고 나서도 정기국회 내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공정경제 3법하고 노동관계법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꺼낸 상황이라서 일단은 구체적인 법안의 쟁점들을 얘기하기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연계 여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연계가 돼버리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름부터 상당히 어떤 의도가 깔린 이름으로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을 규제하는 그런 3법이죠. 기업 규제 3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통은 경제 운영의 3요소를 자본 그리고 노동 총요소 생산성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이러한 자본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죠. 그래서 상법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에 관한 내용 또 금융규제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기업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의 지금 노동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노동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 화두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더라도 우리 노동법이 상당히 뒤틀어져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고 또한 노조의 그런 권한이 비대하다 보니까 노동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기업 규제 산법 소위 지금 말씀하신 공정경제 산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글쎄요. 홍익표 의원님. 공정경제 산법 기업 규제 산법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정관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경제 산법이라고 명명이 된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과 조영 원내대표의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 마음 나도 몰랐는데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 소신이 공정경제 산법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소신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 당시 2012년에 거기에 들어갔다가도 이게 법이 좌절되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멀어지게 된 거고요. 대선 과정에서는 하겠는데 정권 잡고 안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약간 오해가 있지만 우리 당에 들어왔을 때도 이 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나갔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당이 2010년 20대 국회에서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야당까지 같이 김종인 위원장이 힘을 실어줘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가장 모양새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당내 내부에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좌파들 법인데 왜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라는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부를 달래기용 아닌가 싶어요. 내부 반발을 좀 달래기 위해서 노동법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한 것은 연계된 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각자 별개로 추진하자는 건데 조영 원내대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연계될 수 있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는 입장은 이건 연계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누구도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조영 원내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각각의 법안은 각각의 법안대로 논의해야 되지 연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거 20대 국회 때 보였던 가장 구태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산법은 충분히 지난 10여 년 이상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법이고요. 제가 내용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도 알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다음에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공정한 경제 그리고 상생협력 그다음에 일부 재벌기업들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부패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신의 정신이고 우리 당도 협의를 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낙연 대표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연계를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처음에 밝힌 거고 제가 재미있는 표현이 한겨레신문에서 쓴 표현이 사설에서 공정거래산법에다가 노동법을 끌어들이는 거는 밥 다 돼가고 있는데 생쌀 부어서 섞어버리는 거다. 이게 밥이 안 된다 이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상 기업규제산법보다 노동법 어떤 노동개혁에 대한 그런 화두는 훨씬 더 오래되었죠. 훨씬 더 오래된 것이고 사실은 훨씬 더 우리 어떤 경제의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법으로서 노동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노동시장 구조가 완전히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완전히 왜곡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소위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공무원 또 공기업 근로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한 2100만 명 중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 이 10%의 노동자들이 결국은 전체 임금의 약 한 45% 이상을 가져가는 상당히 지금 불평등이 심화돼 있죠. 그래서 소위 이제 한 전체 상위 10% 정도 되는 이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근로자 공무원들은 상당히 과보호되어 있고 나머지 90%의 비정규직들과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은 상당히 보호받지 못하는 또 상당히 저임금이 시달리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실제 보면 근속기간도 상위 10% 있는 1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2차 시장보다 한 2.3배가 좀 길립니다. 그리고 임금도 한 1.7배가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과보되어 있는 이 1차 노동시장의 노동규제를 상당히 완화를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노동국을 저희가 갑자기 들고 놓은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혁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홍표 의원님. 그런데 지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짤게요. 그 이제 노동시장을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상당히 새로운 그런 업종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새로운 근무 형태가 많이 이제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그런 형태가 많이 이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규제 산법과 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노동법 계획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호 의원님. 늘 표현부터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 뭘 하면 다 규제라고 그러고 노동에 대해서 뭘 하는 건 다 개혁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복적으로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자본가의 힘만 되지 말고 노동자도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노동시장 개혁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필요하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한 10% 정도 되는 대기업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조합이나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도 있고 이전부터 2015년부터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곳곳에서 해고와 퇴출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도리어 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 이거는 지금 중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한테 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의 핵심은 자유한국 국민의힘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진짜 노동자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좋습니다. 그런 노동시장 개혁 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 최소한 실업이 됐을 때 직장에서 내몰렸을 때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 신용불령자되고 가정이 파산됩니다. 그런 현상은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따라줘야 될 게 ILO 규약해야 됩니다. 자꾸 노동국제규약 글로벌 규범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글로벌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ILO에 대해서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준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UN에서의 공고사항이고 ILO 공고사항인데 ILO 규약 정도는 해 주고 노동시장 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사회에든 비정규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없앨 수가 없어요. 다만 비정규직을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과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 해 줘야 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해야 되고 직장 내 차별금지 안 바뀌어야 돼요. 차별금지법도 지금 반대하고 계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차별금지법은 물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종교계에서 반발하는 게 다른 이유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핵심은 그런 직장 내 차별금지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다음에 ILO 규약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면서 노동시장의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해 가면서 노동시장의 개혁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거나 도회시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하죠. 이건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말로는 정규직 노동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10%와 90%의 차를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배당소득에 의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기업 집단의 일부 이사들 그리고 특히 재벌기업들의 일가들이 배당소득으로 어마어마한 소득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이번에 공정경제 3법으로 막자고 하는데 노동시장 개혁을 여기다 끌어들인다는 것은 엉뚱한 걸 물타기 위해서 실제로 하려는 걸 차라리 이럴 바에는 솔직하게 공정경제 3법 반대한다고 얘기하세요. 공정경제 3법 반대한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반대한다고 그 입장부터 한번 묻고 싶어요. 민주당에서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 노동시장 노동자를 위한 그런 법을 강화하면 고용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규제하고 기업을 못살게 하면 결국은 기업이 유지가 안 되면 고용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 문제가 되는 게 이 법을 고용주를 못살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저희가 재벌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온전하게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한 것이 없이 어떻게 고용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예로 협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적인 기준이요. 예를 들면 지금 노동쟁이를 할 때 파업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대책을 노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책을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예로 협약의 핵심적인 조항을 비준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책을 놓고 같은 것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런 것은 아예 부동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으로 어떤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그런 스탠더러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근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짚어야 될 게요. 이 법이 이번에 공정경제 3법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대기업 집단입니다. 중소기업은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보면 무려 85% 이상. 제가 알기에는 통계가 정확히 지금 어떻게 변동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산업이 있고 할 때 한 86%, 7%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어요. 대기업 집단이 10% 조금 넘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아까 얘기한 아까 이 법이 무슨 고용주를 괴롭혀서 더 어렵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사회에서 제일 문제는 이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려줘서 이 사람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게 어느 나라든 대개 85% 이상의 고용 유지는 이런 중소중견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나 일값 몰아주기 또는 갑질 그다음에 상생협력에 의한 부당한 상생협력하지 않는 이런 경제 관행을 이 공정경제 3법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고용 늘릴 수도 없고 고용 안정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의한 부당한 어떤 대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정경제 3법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값 몰아주기 같은 그런 부분은 전 정부에서부터 구조나게 개선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영권 방어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에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 3법을 찬성하는 분들도 이 법에 대한 그런 독소적인 조항을 제거한 후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장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하지만 노동시장의 그런 저희가 해고라든지 이런 것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과보되어 있는 일부 상위 10%의 대기업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기업 근로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임금이 높고 또한 과도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조항을 하자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 저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지금 자꾸 노동자 그래요. 정규직 노동자인 건 많은 거 아는데 배당소득 부당하게 많이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왜 외면하고 있는 건지랑 묻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아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보완해야 될 부분 있겠죠. 그러면 노동산법 같은 것 노동법 개정같이 전혀 별건을 끼워와서 시간 끌게 하지 마시고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치열하게 해서 마무리 짓자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최소한 그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면요. 구체적인 쟁점들은 워낙 많으니까 서로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아까 홍표 의원님이 임용석 의원님에게 물어봤던 지금 현재 이른바 여당에서 얘기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노동법과는 별개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견을 절충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일방적으로는 답정론식으로 그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답정론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진행자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면 반대를 뭔가 문제가 있고 강론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정부 여당의 입장은 정부가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입장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이고 뭐가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찬반을. 공식적으로 안 나왔나요? 그게? 네. 아직 정확하게 입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법하고 연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여야 간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현상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합의 전에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죠.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중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새로 간에 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정인 거예요? 저희들은 논의하고 기다리겠지만 정기국회라고 제가 꼭 시한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든가 기업 규제 3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노동시장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조성길 전 이태리 대사 대리가 한국에 와 있다. 이 논란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말씀씩만 들을게요. 이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좀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국명 전환? 물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부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성길 전 대리대사가 이런 것을 공개되는 것을 동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언론에 노출됐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가족 내부의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이런 것이 노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외통위에서도 지금 태용호 의원들에서.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뢰하지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의표 의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죠. 이걸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국가 주요 정보에 대한 관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는 사실은 처음부터 일부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타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국 현안 물타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러 리크 흘렸다. 이런 게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가족분의 한 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언론 접촉하면서 언론에 유출된 거고 그 외에도 최근에 북한 접경 지역에서 사망하신 공무원 관련된 내용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지금 여과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은 에브라임스 미사령관이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보자산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쟁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측에서 지금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 얘기를 하면서 정부 자산들이 좀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당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 그런 측면도 지금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의안을 떠나서 의원들도 이러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생각합니다. 그건 좀 합의가 되시는 거네요. 워낙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좀 우려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위나 국방위 외통위 같은 경우는요. 통상 비보도 또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 관련 관계기관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회의 끝나자마자 언론에 유출되면 사실은 그런 보고를 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분 또 국감장 가셔서 또 하루 종일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두 분 다 고생하시고요. 다음 주에 국감에서 좋은 내용 있으면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